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있습니다. 열차들 차가 어디 보이냐 초호세이 여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전철공사공관 2년 동안 진행될 일이고 정원선이 끊기는데 사실은 공사구간을 제외한 연천에서부터 100만원 지역까지는 사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이유를 왜 공사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왜 운행을 안 왔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